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새가정이 2024년 기독교 여성기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여성의 리더십, 더 쉬프 유익하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교회 여성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리더십 개발원 김은경 원장이 강사로 나서 주제 강연했습니다. 이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분과 토의와 분과 발표, 종합 총평을 진행했습니다. 한교여연 김경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사사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같은 성경 속 여성들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는 교회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